뭐라고 얘기해? 으름 야 버려졌네 버려졌어 으름 으름 어 진짜로 으름이 버려졌어 먹어봐야지 으름 으름 다 버려졌어 뭐해? 나 몰랐어 내일 닫다 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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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봐 먹어봐 으름 봤지 나도 먹어봐야겠네 봐야지 나 첫 먹어봐 나도 나도 첫 먹어봐야겠네 이거 수자를 떼야겠다 맛있을까? 맛있을까? 음 맛있어? 진짜 다네 음 맛있어? 네 진짜 다네 그래? 나도 먹어야겠네 응 씹어보자 오 씹어보자 씹까지 씹어먹어 그치? 장 청소하겠지 진짜 달다 응 뭐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또 열 또 벌려 많은 다 버려졌어 내일 잤다 씹어먹는거야? 응 응 씹어먹으러 씹어먹으러 응 다 씹혀 우리는 진짜 이렇게 클 것까지 몰랐네 몰랐네 응 엄청 달다 잘 키워 꽃도 이 꽃이 우리는 꽃봉으로 가져왔거든 이거 열일거라는데 모르고 꽃이 향기가 너무 좋아 이쁘고 보라색으로 이걸 왜 안 잡았어 아까운걸 아까 왜 안 잡았어 이렇게 다 뜯어먹어야지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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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서 공개 사진 가서 찍어요 일단은 또 가서 한 번 더 찍고 가 맛있네 흐흐흐흐 예수구니 엄청 많이 응 아주 잘 먹어 맛있어 이리 와봐 엄마 보기 진짜 얼음을 따러 가는거야 우리 포보남 요가 완전히 이게 너무 이쁘다고 가만히 이거 좀 찍어야 돼 오 그러네요 맛있네요 이야 멋있어 이 쌍 대단한 대단한 사진을 찍어 지금 뭐 하세요? 얼음 따요 얼음 얼음쌍 얼음쌍 쫙쫙 잘 벌어졌네요 맛있네 맛있겠네 얼음쌍 그래서 바구니에다 사면 해야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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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사면 가져와가지고 우리 둘이 하나씩 먼저 줘 먼저 여성 먼저 주래 응 둘이 하나씩 먹게 먼저 주셔 네 이거 연말로 참말로 귀한거네요 그러지 귀한거지 참말로 되야지 서울에서는 귀한거지 할머니가 그러잖아 얼음은 입에다 넣고 쭉 빨아요 국물 먹고 주는거래 됐어 감사의 때 쭉 달려다시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가까이 따는것으로 가요 어 많이 달렸네 엄청 많이 달렸네 엄청 많이 달렸네 이번엔 쌍이다 쌍이요 왜 욕해요 왜 욕해요 쌍쌍쌍 왜 욕해요 쌍쌍쌍 쌍 쌍하니까 욕같잖아요 쌍쌍 쌍 많이 달렸네 여기가 어디있냐 여기다 걸어놔 여기다 걸어놔 여기 숟가락을 따먹고 여기다 걸어놔 여기다 썩대기만 다 땄어요 다 땄어요 수확 얼마큼 했어요? 응 대만큼 했어요 우와 첫 수확 치고 대단하네요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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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 캐고 줄기 캐고 다 캤는데 영상보다 이걸 뭣도 만든다고 했는데 바구니인가 뭣도 만든다고 이걸로 바구니 만들어도 되겄어 바구니 만들어도 되겄어 바구니 만들어도 되겄어 바구니 만들어도 되겄어 부러지질 않아서 바구니 만들어도 되겄어 한 3년 정도 못갖다 잘 켜야 3년 키우면 돼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지 이거는 갖고 있어요 우리집 걸어놓게 두개짜리랑 같이 해 하나짜리만 줘 하나짜리만 줘 하나짜리만 이렇게 줘 여선이 두개짜리랑 저거 같이 해 하나만 그렇지 뭐하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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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에헤이 너무 많아 다가와 이제 아이고 대쉬워 에헤이 넘친아이다 넘친아이다 넘친아이다